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썸머 아웃핏 인스포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은 코디들이라서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빠르게 빠르게 착장에 대해서 조금씩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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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블랙으로 걸리시한 착장을 한번 짜봤는데 약간 레이시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양말에 포인트를 준 착장인데요. 이 슬링백은 트렌디한 디자인의 이 얇은 스트랩과 교차하는 버클이 포인트인 제품이고요. 제가 이런 슬링백을 되게 좋아해서 최근에 좀 이런 스타일을 자주 신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저처럼 이런 걸리시한 무드에 연출해줘도 너무 예쁘고 평소에 그냥 티셔츠에 데님에 매치해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은 광택감이 도는 크랙 디테일에 소재 자체도 단단하지 않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재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쿠션감도 있어서 신었을 때 발이 정말 정말 편안합니다. 이 슬링백 자체가 되게 트렌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같이 매치를 하면 너무너무 힙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룩은 여름에 이렇게 너무너무 입고 싶어서 여름이 오기만을 정말 기다렸던 그런 착장입니다. 맥시한 이런 스커트에 위에도 얇은 끝나시를 입어줬어요. 그 위에다가 나시만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위에 볼레로 가디건을 걸쳐줬고요. 여기에 이 메리 제인 스타일의 스니커즈를 같이 매치를 해줬거든요. 이게 X자 더블 스트랩이 포인트인 제품이고요. 밴딩 마음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런 거 신으면 가끔 발등이 좀 답답하거나 막 까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발등이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스니커즈지만 매일 제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착장 같은 무드에 연출을 해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굽이 옷 센치인데 신발이 진짜 너무 가볍거든요. 그리고 이 신발도 마찬가지로 안에 이렇게 쿠션이 있어서 발이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장은 편안하면서도 힙한 느낌으로 입어본 착장이고요. 이 룩에는 이 신발을 매치를 해줬습니다. 매트한 질감이랑 은은한 세틴 소재가 함께 이런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도 발등에 X자 밴딩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또 이게 편한 게 이렇게 벨크로 디테일이 있어서 캐주얼하고 좀 스포티한 무드라서 데일리로 신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굽이 5.5cm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발 자체가 너무 가볍고 굽이 높아도 굽 자체도 되게 가벼워요. 안에 쿠션인 소리라서 진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잘 신고 있는 스니커즈입니다. 네 번째 룩은 이거는 딱 여름에 무조건 입고 싶은 그런 착장인데요. 한낮에는 좀 너무 더우니까 민소매 탑만 딱 입어주고 플리츠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고 이 위에다가 롱 셔츠를 걸쳐줬어요. 또 이런 룩에는 이런 좀 청키한 로퍼를 신어주는 게 또 예쁘잖아요. 이 로퍼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실제로 보는 게 더 예뻐요. 이 슈즈는 이렇게 청키한 굽이 있고요. 이 앞에 코가 스퀘어코로 되어 있거든요. 딱 신었을 때 이 앞에서 보여지는 이 라인 자체가 너무 예쁘고 트렌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안에 쿠션도 있고 이게 6cm 굽인데 앞굽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 트렌디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까지 주는 슈즈라서 어디에나 다 매치하기 좋은 그런 슈즈였습니다. 다섯 번째 착장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의 믹스매치 룩을 연출을 해봤는데요. 클래식한 무드에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를 걸쳐주고 안에 핑크 컬러의 니트 후디를 입어줬고요. 또 여름에는 에어컨 입고 실내에만 있으면 또 춥기도 하니까 블레이저를 활용한 룩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또 핑크 컬러랑 잘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의 로우라이즈 슬랙스를 같이 입어줬고 여기에 어떤 슈즈를 매치해볼까 하다가 오히려 좀 캐주얼한 슈즈보다 완전 반대로 좀 페미닌한 이런 슈즈를 매치하면 너무너무 예쁠 거 같아서 이거를 신어봤고요. 이 펌프스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이 일단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소재 자체가 진짜 은은한 새틴 소재라서 광택감이 촤르르 도는 게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는 딱 신었을 때 진짜 예쁘고 이 앞코부터 옆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절개선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페미닌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까지 동시에 주는 그런 디자인이고 북을 보면 이렇게 아래로 넓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펌프스지만 신었을 때 좀 발이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고 이 밑면에 미끄럼 방지 창이 있고 이 신발 안쪽에 쿠션감도 있어서 신었을 때 안정감을 주는 그런 펌프스였습니다. 다음 착장은 호이세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탑인데 이 탑을 입어주고 밑에 짧은 블랙 데님 미니 스커트를 입어줬습니다. 이것도 여름에 그냥 편하게 좀 입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착장으로 짜봤고요. 그 다음 룩은 이번에 제니 룩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번 짜본 착장인데 이렇게 반팔에 완전 얇은 긴팔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줬고 밑에 플리트 스커트 입어줬습니다. 컬러감이 딱 이 슈즈랑 또 잘 어울리길래 이거 같이 신어줬더니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착장을 한번 입어봤고요. 그 다음 착장은 이 반팔 셔츠가 예전에 인쇼에서 진짜 한 4년 전에 샀던 셔츠거든요. 소매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좀 연출을 했고 안에는 헤더몬트에 얇은 끝나시를 입어줬고요. 밑에 스커트가 보헤미안 서울에서 세일 상품으로 나와있던 스커트인데요. 뿔테 안경 썼더니 룩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 룩도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착장이에요. 위에 약간 유니폼 같은 느낌의 그런 탑을 입어줬고요. 밑에 이런 맥시 스커트 같이 입어줬습니다. 요즘 이런 흰색 맥시 스커트가 굉장히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품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착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니트 베스트 단독으로 입어줬고 이 밑에 스커트가 살짝 미디움 기장이었거든요. 이 룩에는 뭔가 좀 미니 스커트가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옷빈으로 제가 길이를 조금 짧게 고정해서 입었습니다. 감쪽같죠?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해본 여름 착장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착장이나 새로 구매하는 제품들 있으면 하울 영상이나 룩북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솔트앤초콜릿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솔트앤초콜릿을 저번 지그재그부터 신어보면서 느낀 건데 신발이 진짜 다 너무 편하고 가볍고 다 진짜 예쁘거든요.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29cm에서 또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할인 프로모션 진행할 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자세한 내용들은 또 더보기란에다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